인천시가 동인천역 중앙시장 인근 도시재생유딜사업구역에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. 집수리 지원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유딜사업 중 하나로 지역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안락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시는 올해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여 곳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으로 한 집당 최대 1,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의 10%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접수기간은 4월 9일까지며 동인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